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거는 블랙박스로 바로 저기 빼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기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다가 설마 이렇게 저기였을지는 몰랐지. 이 펜다가 그냥 먹었어요. 이 펜다가 그냥 먹었으면 좋겠습니까? 아, 그래? 잘 되겠다, 이제. 그래 있지? 아, 그래? 아, 이거 풍경 어떤거지 아세요? 이게 풍경 붙이잖아. 아, 그래? 아, 그래? 그러고 싶어요. 다 같이 넣어. 다 같이 넣어. 다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